안녕하세요 공선봉입니다 여러분 영어는 암기에요 많은 분들이 영어를 빨리 잘하고 싶으니까 암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뭔가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걸 찾아요 이상한거 있죠 등록을 하면 아이패드를 주고 말도 안 되는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단축을 시키지 못해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것도 규칙이 있거나 그래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규칙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고 불규칙이 되게 많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암기가 정말 되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를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좀 옛날이죠 꽃보다 할배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순재분이 영어를 완벽하게 하는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동영상인데 여기서 보시면 근데 이게 사실 나이도 있으시고 엄청 어렸을 때 공부를 했더라고 하더라도 물론 서울대고 하니까 공부를 많이 했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시절이면 영어를 거의 안 쓰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거든요 근데 문법을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발음까지 해가지고 Get a map of Barcelona 해가지고 했다는게 저는 그때 듣고선 너무 축하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죠 아버지한테 이때 분들은 도대체 영어부를 어떻게 했냐 문법을 왜 이렇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전을 씹어 먹었대요 그래서 그걸 듣고 아 역시 문법책이 쓰레기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문법책이 들어온게 일본에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광복 후에는 영영사전밖에 없는거죠 영한사전이 어딨어요 누가 그걸 번역을 하고 있어 출판사가 없잖아요 기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그게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영사전을 그냥 싹 다 외운거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문장 예무와 같은거 다 외우고 거기에 설명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유추해 가면서 배우기 시작한거죠 그래서 거의 그냥 그걸 싹 다 외워버리니까 실습이 넘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안 까먹는거야 그래서 영어를 어느정도 하는거죠 물론 완전 유창하게 회화를 잘하거나 그러진 못하지만 기본적인 문장은 문법을 하나도 안틀리고 하는거에요 근데 그분이 그때는 성문영어 이런게 없었을걸요 영문법 공부를 안했을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말한대로 사진을 씹어먹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외운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법을 안틀리고 영어를 하는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게 여러가지 방법 때문에 더 망가지는 경우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전을 보고 뜻을 외우고 예문을 외우고 하면 되는건데 그게 지겹고 싫고 그러니까 그냥 하기 싫은거야 뭔가 더 좋은 방법이 있을거 같고 근데 무식하게 사전 외우는거는 실수적인 과정 중에 하나에요 사전 전체를 외우려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단어가 있으면 사전을 봐가지고 거기에는 단어 뜻을 사진에 있는걸 외워두는거 아니에요 안 외우고 뭘 할 수가 있어요 절대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뭔가 다른 방법이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는거는 잘못된거죠 그러니까 영문법이니 영작이니 뭐 이런거 하는데 단어를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할거야 뭘 써요 단어를 모르는데 영작을 하면 단어가 모르는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번역이 되고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언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암기 싸움이다 외우는거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왜 반복을 찾냐 이걸 생각해봤는데 어렸을때 이상하게 배웠으니까 왜냐하면 잘 생각해봐요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과정 자체가 뭐냐면 설명할게 없는데 설명을 해야되는 방위성을 찾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영어는 이래 이러면 설명을 계속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야 하면 되는데 왜 라고 물어본 사람들이 있거나 수업할게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냥 외워 하면 약간 무책임한 거잖아요 영어 수업시간에 다 들어와서 요거는 요거고 요거는 요거 외워 이러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수업 퀄리티를 따졌다고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뭔가 설명을 막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해시키려고 해요 영어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삼형식이 어쩌고 사형식이 어쩌고 목적어가 어쩌고 목적 부어가 어쩌고 잘못되어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그런게 싫어가지고 뭔가 더 효율적인 방법 이런게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는 암기에요 암기인데 많이 들으면 뭔가 감이 찾아지고 뭔가 느낌이 오고 이런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암기에서 응용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암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이제 응용이다 그리고 노출이 많이 된 문장들에 대해서는 느낌이 오면은 내가 안 외웠더라도 약간 외워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뱉어지고 그걸 말하다 보면은 또 확실히 외워지고 다시 난틀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암기에요 근데 그 이상은 조금씩 뭔가 신기한 그런 언어 영역이 있다 왜냐면 뇌가 작용을 되게 신기하게 하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단 암기입니다 공식이 없는 암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역사 같은 거랄까? 그 왕 이름 어떻게 외웠어요? 그냥 억지로 외웠잖아 똑같아요 영어도 알겠죠? 다음에 또 봐요 See ya